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6년 7월 학평 가형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중심이 오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둘레를 n등분한 점을 a1부터 an이라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요 반지름의 길이 1인 원이 있는데 얘를 총 a1부터 a2, a3 총 n등분해서 an까지 이렇게 와서 총 n등분을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a1와 a1 더하기 1을 2등분한 점을 mi라 그러자. 그러니까 얘랑 얘를 2등분한 점을 m1, 얘랑 얘를 2등분한 점을 m2, 얘랑 얘를 2등분한 점을 m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와 있는 사각형 a1, mi, a1 더하기 1, ni가, ni는 어디예요? 요렇게 돼서 지금 마름모가 되도록 해서 om 위에 n을 잡는 거네요. 그랬을 때 총 n개의 사각형의 넓이 합을 sn, 결국에 그것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딱 봐야 될 게 뭐예요? 실제로 요 마름모들은 당연히 뭐 할 거다? 면적이 전부 다 똑같을 거니까 우리는 하나만 구해서 그걸 총 몇 개를 곱해라? n개를 곱하면 되겠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의 마름모의 넓이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이 볼 것도 없고 우리는 요기죠. 요기 하나의 마름모만 좀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조그마하니까 요기분만 좀 확대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요렇게 좀 크게 그리면 여기가 oai, 그리고 요렇게 원의 일부분에 부채꼴 하나 그리고요. 결국에는 여기에 지금 요렇게 부채꼴 하나 있고 a2가 되겠죠. 그래서 요호의 중심을 m1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얘와 얘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요기 위에 얘가 이제 마름모가 되도록 길이가 같도록 해서 요거가 n1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 이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됐죠? 마름모의 면적 구하는 거 뭐예요? 음, 두 대각선 얘와 얘의 길이를 곱해서 얼마로 나눈 거다? 2로 나눈 거니까 이 길이들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한번 길이 구해볼까요? 자, 그럼 요 도형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 일단 요 a1부터 a2로 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나와있는 정보는 요게 반지름이 1이고요. 그리고 요 각도에 대해서 보면 요 각도가 지금 뭐예요? 총 2m, 아, 2파일을 총 몇 등분한 거? n등분 하나의 각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호를 n등분했다라는 거와 이제 같은 표현에 실제로 각을 n등분한 거기 때문에 요 각도가 뭐냐면 이 파일을 총 n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호를 여기를 2등분했기 때문에 mi가 요기 하나의 각이 n분의 파이가 나옴으로써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얘가 지금 마름모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요 직각 삼각형이 하나 보일 거고 그러면서 아, 요거 길이를 구해서 두 배 한 게 요거 길이다. 그러면 요거 길이는 당연히 뭐예요? 1에 대해서 요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과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사인의 n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길이는 얘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a1, a2는 2사인 n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길이 구해봅시다. 요거 길이는 뭡니까? 아, 요거 길이는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반지름에서요. 요기서부터 요거까지의 길이를 빼면 되겠죠. 선생님 요거를 h라고 좀 할게요. h 이렇게 할게요. 음, m1. 반지름에서 oh를 빼면 되겠다. 근데 이 oh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보이시죠? 요 1에 대해서 각도에 대한 밑변이 되는 거니까 얘가 코사인 n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요기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에요? 요기 부분은 1에서 얘를 뺀 1- 코사인 n분의 파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요기서부터 요기는 요게 몇 개 있는 거다? 두 개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n1, m1은 두 개 있어요. 1- 코사인 n분의 파이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이용하면 이제 마름모 하나 면적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 걔를 일단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1의 면적은 2분의 1에다가 두 개를 곱한 거예요. 2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2에다가 1- 코사인 n분의 파이고 내가 구하고 싶었던 s는 말이에요. 이 결국에는 t1의 면적이 전부 다 같은 거고 얘를 몇 개 곱한 거다? n개 곱한 거다. 따라서 요거 지워지면서 n을 곱하게 되면 2n, 사인의 n분의 파이 그리고요. 1- 코사인의 n분의 파이가 되겠다. 자, sn 정리가 됐습니다. 계산할까요?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하라고요? n제곱을 곱하래요. 문제에서 n제곱 그래서 요거 부분 좀 지우고 여기다 이제 n제곱로 곱해서 여기도 n제곱 n제곱하면 n 세제곱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라. 자, 이렇게 n을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무한히 보내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치환을 통해서 일단 식을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 n분의 1 얘를 t라고 치환하세요. 그러면 요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면 t는 0으로 가니까 t는 0으로 가겠고요. 얘가 이제 분모로 가면서요. t 세제곱에 2에다가 사인의 파이티 그리고 여기가 1-코사인 파이티가 되겠다. 됐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얘의 극한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극한만 좀 끌고 와서요.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요거 t 하나 쓰고 사인 파이티는 그 바로 파이라고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파이 제곱하고 1-코사인 파이티의 극한값입니다. 여기만 좀 계산하면 돼요. 뭐냐면 이제 남은 게 이거예요. t제곱분의 1-코사인 파이티가 얼마가 될지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극한이 끝나니까 항상 1-코가 나오면 요거에 1풀코로 곱하세요. 파이티를 곱하고 1플러스 코사인 파이티를 곱하고 자, 그러면 얘가 1-코제곱이 되면서 결국엔 요거의 사인의 제곱의 파이티가 되겠다. 자, 그럼 t제곱분의 사인 제곱 파이티는 파이 제곱이 되는 거예요. 파이 제곱. 그러면 얘가 0으로 보내면 1이니까 2분의 파이 제곱이다. 됐죠? 자, 지금 구한 게 어느 부분? 요거 t분의 얘는 파이. t제곱분의 얘가 2분의 파이 제곱. 됐죠? 자, 여기다 쓸게요. 얼마가 남는 거예요? 2 하나 남았고요. 요거 하나 써서 파이 남았고요. 그리고 얘가 2분의 파이 제곱이 됐다. 됐죠? 결국엔 요게 요게 딱 지워지면서 자, 우리 답은 딱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그렇죠. 파이 세제곱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학생들이 요러한 원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의 호에 n등분했을 때 각도 마찬가지 n등분해서 하나의 면적을 구하는 걸 좀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차근차근 하나의 면적을 구해서 아, 이게 결국에 n개가 있구나 라고 하면 요러한 sn식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nn과 연결되는 무한대로 보내요. 삼각함수 극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우리는 n분의 1을 t를 치환해서 결국에는 t를 0으로 보내는 우리가 배웠던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한다면 자, 요러한 방법으로 해서 어렵지 않게 얼마? 파이 제곱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eux 아물들을 iman Pos paying 2 3 4 1 5 5 5 6 는 1 9 9 6 9 9 9 10 10 10 10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